가게 오픈했는데 이렇게 풍선으로 꾸미니까 이쁘네 아 근데 이렇게 꽃을 갖다 주지 선인장을 갖다 줬어 이거 가시 진짜인가? 한번 오! 아 이거 위험하네 이거 바닥에 내려놔야겠다 시작! 그때 해당 박사 형님은 그렇고 이번에 홍명보 감독 멤버자란 게 참 마음에 안드네 니가 축구에 대해서 뭐한다고 감독 요구를 하노 형님 제가 축구 박사 아닙니까? 그래 그럼 러시아 첫 경기 다음은? 알제리 아닙니까? 알제리 다음은? 벨기에 아닙니까? 16강 다음은? 15강 아닙니까? 뭔 소리 아닙니까 공기가 없나? 3걸로 고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형님 아따옹에 좀 bones 배고있어 퇴치 Gard Gong 어이 보소 아재여 누구 오락받고 장사하노 일로 와봐라 어이 보소 아재여 누구 오락받고 장사하노 일로 오라고 마 야 너 쓰레받기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인마 아 인마 너 일로와 쓰레받기 너 일로와 인마 쓰레받기 너 인마 쳐다보노 일로와 없어 야 인마 너 없잖아 인마 야 야 목걸이 일로와 목걸이 너 일로와 목걸이 너 일로와 인마 목걸이 일로와 이거 전자담배에요 돌겠네 야 야 장난하나 냄새나니까 저저저 페브리지 페브리지 좀 가오나 어떤거요? 페브리지 가져와 줘 인마 페브리지 가져와 페브리지 가져와 이거 쏘준데요? 와 지금 야가 장난하나 말로 해선 안될겠네 이거 야 야 닭갈비 가져와 예? 닭갈비 가져와 어 예 알겠습니다 닭갈비 아 진짜 뭐 하나 걸려봐 진짜 춘천 닭갈비인데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야 야 맛있겠다 서울에서 와 춘천 닭갈비를 팔고 자빠졌노 아저씨는 왜 서울에서 사투리를 쓰고 자빠졌어요? 하하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일로와봐라 이거 닭껍데기가 와래 두껍노 예? 닭껍데기가 와래 두껍노 아저씨 배떼지가 더 두꺼운데요? 하하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마 밑반찬 어디갔는데 지금 예? 밑반찬 어디갔냐고 인마 밑반찬은 밑에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이거 뭐? 야 추는 놈이 다 있노죠 이래서 밑반찬인가요? 니 지금 장난하나 인마 이게 장난하나 인마 뭐 인마 밑반찬 인마 밑에다 두면 어떻게 해야죠 인마 아니 이거 지금 바로 차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진짜 야 인마 너한테 차면 어떡하는데 인마 야 야 야 야 야 세금 가져와 아저씨 이거 여기 인마 다 뒤집어 기절해 세금 가져와 아니 먹는데 발을 올리면 어떡해요 뭐 인마 세금 가져와 인마 세금 가져와 인마 내려요 못 내렸나 봐 아 내리라고요 날아 인마 날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! 너희들 때 뱉어 오겠다~! 형님 요가 우리가 장사할 건달떡볶이입니다 형님 그래 인마 우리 건달들도 합법적인 사업을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뭐 양념통 이거 뭐고 이거? 형님 이게 그 매느리도 모른다는 특수 양념입니다 형님 그래 장사하러 가자 알겠습니다 형님 아따마 대박 나겠네 어이 보소 아대요 떡볶이 좀 먹고 가이소 어이 보소 아대요 떡볶이 먹고 가라 칼 끼네 마 야 야 너 휴대폰 휴대폰 너 일로 와 마 야 야 휴대폰 인마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인마 없어 야 야 인마 없잖아 야 야 야 서류 가방 일로 와 서류 가방 너 일로 와 인마 그래 너 서류 가방 일로 와 이거 가스레인지인데요 가스레인지 인마 말라노가 생기는데 저기 딱 캠핑 가요 뭔 소리야 너 야 떡볶이 먹고 가 떡볶이 먹고 가 다이어트 하는데요 야 우리 집 떡볶이를 인마 살 안 쪄 근데 아저씨 왜 이래요 좀 팔아 달라고 인마 우리 가족들 다 굶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먹여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 아저씨 이거 5대 간 게 얼마에요? 천 원 천 원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아 맛있겠다 이거 쓰읍 아저씨 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에요? 만화 이거 먹어 이거 만화 이거 먹어 이거 형님 제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화 니 가방 끈 짧은 줄 알았더만 똑똑하네 동생 아닙니까 아저씨 꽝이 뭐냐구요 뭐가 뭐라 인마 돈 날린거지 인마 오케이 한 개 더 먹을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저씨 여기요 오케이 하하하하 어? 아저씨 노트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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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뭔 소리야 인마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내 돈을 날라 아저씨 아저씨 노트북 뭐 주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거지 나 이거 또 걸렸잖아요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거지 나 말 줘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거지 인마 아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네 아저씨 시간 없으니까 떡볶이 20만원치만 포장해주세요 오 진짜로 말이 그렇다는거죠 하하하하하하 와 내가 돌겠네 아저씨가 어제 사기쳤잖아요 아 그러면 서비스로 뭐 그 핫바라도 하나 먹어 그러면 어 여기 있는거 한번 공짜로 먹어도 되는거에요? 그래 그래 오 맛있겠다 이거 하하 형님 양념 많이 뿌리는데 얘 아 장난 야 예 하하하하하하 핫밭은 처먹는데 인마 양념은 왜 이렇게 많이 뿌리는데 전 원래 좀 짜게 먹어요 뭘 짜게 먹어 아 왜 짜게 먹어 하하하하하하 그렇습니다 형님 뭐어 다 튀었잖아요 뭐하는거야 저 아저씨 때문에 형님 아 아 진짜 에이 아저씨 아저씨 와 여기 제 지갑 어디갔어요 네 지갑을 와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여기다 올려놨는데 아저씨 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왜 우리를 의심하는데 임마 빨리 가져와요 왜 우리를 의심하냐고 임마 아 도둑 아니야 뭐 도둑이야 뭐야 경찰 부를까 야 임마 경찰을 부르면 어떡하노 부르면 안 돼야 이게 말이야 좀 뭐라케 해라 뭐라케 하악 알겠습니다 아 빨리 노트북 갖고 와요 너 따라 웃나 좋은 말 할 때 빨리 노트북 주든 지갑 주든지 알 수 있어 따라 웃나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지갑 내놔요 이게 어디서 임마 좋다 마누야 좋다 잘한다 마누야 확 개슬이가 누군들 때문에 돌겠다